오 크롱 잘 자라고 불 끈다 알았다 크롱 쪘 오 이거 불 끄니까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네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크롱 조심해라 크롱 근데 왜 우리 밖에서 자냐 크롱 오 오늘은 그런 날이라고 오 크롱 오 잘 자 크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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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롱 크롱 누가 이렇게 크롱 어밤중엔 날 부르냐 크롱 크롱 수상하다 크롱 크롱아 크롱 갑자기 크롱 다시 일어난다 크롱 수상하다 크롱 크롱아 너 방금 수상하다고 생각했지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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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났냐 크롱 딱 봐도 생긴게 크롱 너무 수상하다 크롱 난 널 닮았을텐데 생긴게 수상하다니 크롱 크롱 오 크롱 자세히 보니까 크롱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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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 수상한거구나 크롱 수상하다 크롱 크롱 이건 양보할 수 없다 크롱 넌 누구냐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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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크롱 너의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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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롱이란다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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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상님이냐 크롱 크롱 그것도 모르고 크롱 무례하게 때렸다 크롱 크롱 용서해달라 크롱 괜찮다 크롱 한 대만 똑같이 맞으면 크롱 근데 갑자기 크롱 왜 갑자기 또 때리네 크롱 크롱 일부러 그런게 아니다 크롱 왜 나타나셨냐 크롱 크롱아 듣자하니 크롱 요즘 많이 거짓말을 치면서 친구들을 놀린다더구나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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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런적 없 크롱 있다 크롱 크롱 너를 보고 크롱 화가 난 사람들이 많단다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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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냐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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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는 떨어지고 싫어하는 사람만 남게 되겠지 크롱 크롱 크롱이 다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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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상님 크롱 잠깐만 기다려라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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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과 머리를 한 번 바꿔보는 건 어때? 크롱 옷과 머리를 크롱 크롱 오? 이건? BPAB 크롱 크롱 이런 게 아니다 크롱 크롱 이런 게 아니고 크롱 우리 친구들한테 크롱 인기를 얻는 법이다 크롱 오 우리 친구들? 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나 오 원하는 걸 해봐 한 번 크롱 우리 친구들이 크롱 원하는 거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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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다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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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팔꿈치 크롱 크롱 우리 친구들 크롱 질문 특집에 대한 질문이 있다 크롱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가끔 한 번씩 하지만 크롱 질문이 많이 들어있는 것과 크롱 그거보단 자주 하지만 크롱 질문이 크롱 좀 더 적게 들어있는 거 크롱 어느 쪽이 더 좋냐 크롱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친구들이 딱 크롱 크롱 뭐 뭐야 오 야 포비 지금 질문 특집 한다고 크롱이 마음대로 말하는 거 맞지? 윙윙 맞음요 후 scree 보 invention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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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